포인트 스몰 두번째, 절차형 SQL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절차형 SQL이라고 했을 때, 절차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차형이라는 것은 순서가 정해져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순서가 정해져있다. 그럼 어떤 순서냐? 실행 순서겠죠. 프로그램 혹은 우리가 SQL에 대해서 어떤 SQL이 먼저 실행이 될 것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SQL이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해놓은 것 그리고 사용자가 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절차형 SQL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절차형 SQL 이 포인트 스물 두번째 파트에서는 우리가 생각보다 다뤄야 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한된 시간 안에서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고 우리가 핵심이 될 만한 시험 문제에 나올 법한 부분에 대해서만 체크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절차형 SQL 특징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절차형 SQL 특징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이거든요. 결국에는 절차형 SQL은 그 순서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특정 사용자가 순서를 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장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절차형 SQL 구성이라고 나와있죠. 절차형 SQL 구성에서는 이 구성 요소만 체크를 해주시고 어차피 우리는 뒤에서 프로시저나 아니면 사용자 정의 함수 그리고 트리거를 다루면서 이와 같은 내용은 한번 언급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뒷부분에서 프로시저나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해서는 그 포맷 자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여기 나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를 해두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절차형 SQL 유형이라고 나와있죠. 여기는 지금 현재 나와있는 SQL DBMS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프로시저 작성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시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프로시저하고 뒷부분에 나오는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셔야 됩니다. 프로시저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일종의 트랜잭션 언어로 호출을 통해 실행되어 미리 저장해놓은 SQL 작업을 수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내용, 이 개념은 하단에 잘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 지금 처음 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프로시저 저게 무엇일까? 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프로시저 혹은 사용자 정의 함수는 우리가 SQL을 수행하면서 어떤 특정 트랜잭션이 발생했을 때 미리 정해놓은 SQL 문을 수행한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그래도 좀 더 이해하기는 편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프로시저 구성 요소는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아직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랜잭션이 아니라 프로시저죠. 프로시저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시험 문제화 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을 해본다면 이 구성 요소, 이 기본적인 이 포맷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구멍을 뚫어놓는 거죠. 여기 이 안에 무엇이 들어갈 건지 아니면 이 안에 무엇이 들어갈 것인지 빈칸 넣기 유형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프로시저 구성 요소는 반드시 알아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장에 남아있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앞에 나와있던 기본적인 문법을 바탕으로 해서 예제를 든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체크를 해두셔야 될 건 무엇이다? 바로 이런 거죠. 크리에이트하고 그리고 프로시저 할 거고 그 다음에 비긴 할 거고 엔드 할 거고 그리고 SQL문이 나오고 입체시전 처리할 땐 이렇게 할 거고 그리고 커밋을 할 건지 롤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체크하는 부분 그래서 제가 현재 체크한 부분이 시험 문제에 화학할 수가 있다. 근데 어떤 시험 문제? 구멍 뚫기 구멍 뚫기의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시저 호출에 대해서 искute procedure name parameter 그리고 이렇게 호출한다고 나왔는데 과연 이게 시험 문제에 화학할까? 라는 의문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두셔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필기를 학습하면서 분명 이 프로시저 호출하는 문법에 대해서는 한번 학습을 했습니다. 물론 기억이 나실 분들도 있고 안 나실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분명 학습을 했어요. 필기에서. 필기에서는 문제화되기가 쉬워요. 사실. 우리 필기는 객관식이잖아요. 그래서 객관식의 이 문법을 쫙 놔주고 프로시저 호출하는 방법 문법에 부적, 적합한 것을 고르세요. 라고 문제화할 수가 있다. 하지만 우리 실기 시험에서도 과연 나올까? 나온다? 라고 하면 제 판단인데 프로시저를 호출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앞에 나왔던 프로시저 구성 요소에 대해서 빈칸을 뚫어놓는 문제가 나올 법하다. 하지만 이 프로시저 호출 문법이 안 나온다. 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둘 필요는 없겠지만 시간과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 정도 우리 머릿속에 기억해두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시저 호출 예제, 오류 검사, 보류 삭제 이렇게 남아있는데 간단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작성 순서도 이것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보면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어렵게 우리는 공부하지 말자고요. 작성 순서가 중요도를 따질 때는 사실상 하에 해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중요도를 따졌을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순서에 대해서 묻는 문제 실기 시험에서 과연 이런 유형이 나올까 라는 의문이 살짝 있긴 하지만 그래도 순서는 중요도에서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우리는 학습하는 학습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 번 정도 읽어주시는 게 좋겠죠. 다음은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있을 때 제가 아까 전에 뭐랑 비교를 하라고 그랬어요? 바로 프로시저랑 프로시저랑 비교를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실기 시험이지만 필기 시험에서는 프로시저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하고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실기 시험도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프로시저하고 사용자 정의 함수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하고 프로시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사용자 잠시만요. 사용자 정의 함수 그 다음에 여기서 프로시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반항 값이라는 게 있어요. 잠시만요. 미턴 값이라고 하는데 사용자 정의 함수는 한 개 죄송합니다. 한 개 그리고 프로시저는 없거나 아니면 한 개 이상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어요. 여기서 파라미터 우리가 파라미터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프로시저에서는 입출력이 다 가능해요. input 값과 output 값에 대한 파라미터가 가능하지만 사용자 정의 함수는 input 이 하나만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명령문이 있죠. 명령문 같은 경우는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는 select가 가능해요. 그런데 아 그런데 프로시저가 프로시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dml 이라든지 dcl 에 있는 문법들이 모두 가능하다. 이런 개괄적인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고 이것이 무엇인지 쓰세요. 라고 단답형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가장 헷갈리는 게 프로시저하고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한 개념이 헷갈려요. 그럴 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리턴되는 이 반항값 한글로 쓰죠. 이 반항값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프로시저인지 아니면 사용자 정의 함수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혹은 파라미터가 입력하고 출력이 모두 가능한지 아니면 입력만 가능한 건지 혹은 명령문이 셀렉트문이라든지 셀렉트문만 가능한 건지 dml dcl 문법이 모두 가능한 건지 에 대해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시험에서 프로시저하고 사용자 정의 함수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22포인트 22번째 2포인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시저하고 사용자 정의 함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사실상 여기서 프로시저를 작성하세요. 문제는 안 나올 거다. 다만 프로시저 문법이라든지 사용자 정의 문법을 내놓고 빈칸 넣기는 할 수가 있겠지만 문법 자체로 SQL문처럼 SQL문을 작성해주세요. 그것처럼 프로시저문을 작성해주세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해주세요. 라는 문제는 안 나올 거다. 그러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은 프로시저하고 사용자 정의 함수를 서로 비교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지 체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앞에서 나와있던 문법이랑 비슷하죠. 우리도 여기서 체크는 해주셔야죠. create function is as begin escape control 그리고 access 넣었을 때 그리고 return 했을 때 값이라든지 그리고 끝냈을 때 end 를 써준다는 것. 이건 빈칸 넣기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장 문제화 할 수 있는 유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문법 정도는 반드시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사용자 정의 함수를 하고 있지만 몇 분 전에 procedure 했죠. procedure 도 마찬가지 procedure 문법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하단에 있는 것도 같은 예제이니까 가볍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충분할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순서도 나왔죠. 아까 프로세서에서도 순서가 나왔어요. 근데 구성요소를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세밀하게 다른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이 부분 잘 체크하시고 시험에 대비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하지만 시험 문제에서 이 순서가 과연 나올까 라고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중요도 측면에서는 좀 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동안 정보처리 기사 필기 또는 슬기를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분명 있어요. 이런 문제가 과연 시험이 나올까 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래요. 느낌이 있는데 지금 사용자 정의 함수 순서 작성 혹은 프로세저 순서 작성 에 대해서 약간 제 개인적인 입장 에서 회의적 하지만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 한번 학습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건 그 얘기죠.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시험 문제가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험 문제가 나올 시험 문제 화 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없을 때는 스킵 다른 것을 공부하시되 시간이 남으면 반드시 체크하고 가셔야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뒷부분도 마찬가지 DML을 지향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다음에 트리거 작성 하기 한번 볼게요. 트리거 는 그러면 트리거 개념을 한번 볼게요. 트리거 트리거 는 특별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용자 정의함수라든지 아니면 프로시저랑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트리거 핵심은 바로 용어 그 자체예요. 트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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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트리거 는 뭐예요? 방아쇠 빵야 하는 방아쇠 방아쇠 죠. 우리가 총 빵야 방아쇠 방아쇠 뭐예요? 어떤 특정 조건이 걸렸을 때 우리가 트리거 실행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확한 정의는 그거죠. 시스템에서 데이터의 삽입 삭제 갱싱 등의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작업이 자동으로 수행되는 것 그것이 바로 트리거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테이블의 삽입 삭제 수정 삭제 삽입 수정 삭제 삭제 데이터 변경 이벤트가 발생하면 DBMS에서 자동적으로 실행 하도록 구현된 프로그램이 트리거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리거 구성요소도 우리는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성요소 이렇게 컨트롤 조건 반복 문 SQL ECEPTION 에러나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우리 트리거 문법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트리거 문법도 앞에 나와있는 이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트리거나 아니면 우리 플러시 아니면 사용자 정의함수 문법은 거의 다 비슷해요.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옵션이라든지 세부적인 상황에서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세 개에 대해서 비교하는 학습은 따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리거 작성식 주의사항 이라고 나와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DCA를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나와있어요. 이것도 체크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트리거라고 사용자 정의하면서 프로세저 같은 경우는 정말 문제화를 할 때는 객관식이 훨씬 더 유리해요. 유리한데 우리 실기시험에서는 트리거 하나를 묶기 위해서 이런 커미스라든지 롤백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가 상당히 적합하지 않다 라는 느낌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험에 안 나온다는 말은 분명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실기시험에서는 12가지의 파트로 나눠져있죠. 크게 보면 이 파트 12가지를 우리가 보통 20문제 내외거든요. 우리 시험 문제가 이 20문제 내외에서 이 12가지를 다 생성을 하려다 보니까 트리거가 이 20개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이런 문제보다는 SQL문은 하나정도 더 낸다 라고 생각하는게 훨씬 더 좋다. 왜냐면 SQL문은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트리거는 사실 중요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트리거 작성 순서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트리거 작성 순서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번째 절차용 SQL 관련해서는 Procedure 사용자 정의 함수 그리고 트리거 이렇게 3개 비교를 해봤는데 문제화 될 수 있는 것은 각각에 대해서 구성요소에 대해서 쫙 나열했고 어떤 그림을 주고 그 빈칸 넣기 빈칸에 뭐가 들어가는 건지 크리에이트가 들어가는 건지 엔드가 들어가는 건지 입세션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에스쿄몬이 들어가는 건지 이런 영역에 대한 빈칸 넣기가 가장 유력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 세계를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어떤 걸 얘기를 했죠 리턴값이 몇 개인지 그리고 파라미터는 어떻게 수행되는 건지 그리고 수행되는 문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세 개정도만 비교해놓고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거를 묻는 문제인가 라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스물두 번째 포인트 절체용 SQL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